반광장 결혼을 왜 안 하냐고요? 피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심지어는 아니 왜 처녀 코스프레라냐 아니 우리나라 법류론이야 이쪽으로 부부여야지 그게 부부인 거지 지금 내가 지금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같은 분과해서 사는 것 뿐인데 어쩌라고 저는요 반광장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뭘 또 사실은 이래 뭐 네가 결혼한 거랑 똑같은데 처녀 행세를 하네 내가 나이가 42에 처녀 행세를 뭐 하러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너는 혼자 살아야 된다 남자랑 헤어지고 혼자 살아라 그게 어울린다 꺼져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이 42살에 처녀 행세를 하면 행세가 돼 미친 거 아니야 어? 걔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뭐 오래 사귀었고 뭐 같이 살고 있고 지금 결혼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혼신고를 안 하고 있을까 나 그런 호기심이 드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처녀 행세를 하느니 배신감이 든다느니 아니 내가 뭐 남자랑 살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? 나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한 거 맞지 않나요 진짜요? 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방광장의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? 난 집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희한한 인간들도 많다 굳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응?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아까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죠? 그리고 애를 뭐 이 나이에 뭔 애를 낳아요? 낳을 수도 있긴 한데 생각이 없어요 나를 생각도 없고 결혼하든 말든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비혼주의자들은 너 왜 남자랑 살면서 비혼이라 그러냐 그렇게 욕을 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또 사시혼이네 너는 결혼한 거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왜 처녀 행세를 하냐 막 이지랄하고 그래서 아 좆가 애 날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? 아니 결혼을 하려면 진작 했죠 지금 만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했으면 진작에 했겠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겠지 아까도 말했듯이 양쪽에서 다 싫어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쪽에서 다 싫어해 우리 비혼여 친구들 여자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아주 그냥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 왜 남자랑 사냐 왜 남자랑 사냐 그러고 어디 가서 처녀 행세한다 그러고 아 나 처녀 행세 해가지고 뭐 팔자고 칠까? 어? 결혼할까? 나 처녀야 이러고 마흔 두 살인데 어디 딴 데 가서 시집가? 뭐 말같이 다른 소리로 앉았어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을 하며 어?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나 그런 거 아 나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엔 캡쳐도 안 해나 그러니까 처녀 행세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21세기에 혼자 살면 아 네가 그러니까 혼자 살지 왔고 박살났지 늙었지 뭐 이지라 성질도 존나 족같지 그러니까 네가 혼자 살지 이런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 영상을 정지연 안 하고 그냥 핑계 정도만 보고서 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까지 40살 넘어서까지 이제 어?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아지매요 평생 그러고 사소 막 이지랄 한다니까요 우리 비운 친구들아 제발 그러면서 막 걔네들은 막 너무 부들거려 막 내가 왜 희생을 했냐는 둥 어? 왜 그러고 사냐는 둥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진짜 심한 얘기도 많고 방구왕자를 욕했어요 내 인생을 말아먹는 인간처럼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헤어질 테니까 입금해 입금하면 헤어질게 입금하면 바로 헤어질 테니까 넉넉하게 응? 부조금 쪽 아 부조금? 좋아 좋아 남의 일에 관심도 많고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관심을 받겠습니까 그거 재밌어 그리고 웃겨요 그거 때문에 막 부들부들 거리는 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은 이게 우주를 걷는 느낌 현타의 극치 막 이러는데 여기서 또 처녀 행세한다 뭐 사실혼이네 아줌마 혼자 살아요 요지란 하면은 갑자기 활력이 돌면서 이게 내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끄만 하면 헤어진다고 알겠니 우리 친구들 우리 비혼 친구들 빨리 저력을 보여줘 이끄만 하면 헤어질게 그래놓고 안 헤어져 돈만 빨고 통수의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웃기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그런 독창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나 너무 활력이 돌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싫어한다고 했잖아 내가 막 악플러들 막 언급하고 그러면은 나는 뭐 상처? 뭐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았으면은 유튜브 벌써 접었지 그래서 내가 뭐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등 뭐 그런데 난 그 얘기가 더 싫어 나 걱정해 준 척 하면서 너는 강한 척하더니 멘탈이 아주 쿠쿠다스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조회수만 챙기고 돈만 챙기면 그만인데 내가 막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? 아 유사처녀 그렇게 해야 되나? 저는 돌싱녀의 무자녀입니다 점점 사랑을 만날 일도 줄고 고립됨을 느끼네요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돌싱 무자녀 혹시 이거 혼자 사시나요?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들하고 살면은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집구석 나가야지 이러다가 또 막상 나가서 혼자 살면 외롭고 그런 건데 글쎄요 저는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내려지는데 죄송해요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고독한 거 좋아하고 혼자서도 밥 잘 처먹고 그럴 사람이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래도 너무 혼자 있으면은 좀 심심하거든요?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? 완전히 이제 혼자일 때?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식구들이랑 같이 살기도 했고 지금도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랑 있으면은 있어서 그런가?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? 근데 또 혼자 오래 있으면은 약간 뭐랄까 우주를 걷는 기분? 뭔가 몽롱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? 뭔가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? 내가 이걸 해서 뭐하지? 밥은 먹어서 뭐하지? 뭐하러 살지? 뭐 약간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약간 몽롱해지고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그러신가?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좋아 일하시나요? 일하시면 좀 나을 텐데 일하시면 아 족같은 인간들 내가 아유 내가 더러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때려쳐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현타가 오면서 저는 혼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편집도 하고 방송 내용도 짜고 그러는데 막상 짜보면 이게 재밌나? 너무 광대 같지 않나? 내가 뭘 알아서 이렇게 떠들면 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까? 이거 사람들이 볼까? 막 형타가 미친 듯이 오면서 내가 이 지랄을 왜 하고 있을까? 그러니까 우주를 걷는 기분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구촌을 떠드는 원호인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아세요? 일이 개바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데 그게 일도 일 나름인데 몸을 움직이고 그런 일을 하면은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무슨 문서 작업을 한다던가 너랑 비슷한 일? 뭐 편집을 한다던가 되게 몽롱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붕 떠있는 기분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의사소통도 안 될 것 같고 무료 무료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할 일 되게 많고 그런데 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이런 병신짓을 왜 하고 있지?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오래 있으면 말할 때 단어 생각이 잘 안 나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신줄 잡아야 돼 정신줄 그러니까 무료하진 않은 한 뭔가 이상한 기분 모든 게 무가치한 느낌 왜 이렇게 또 동질감 느끼시죠? 맞아요 돈 안 되는 거 할 때 나도 이게 불확실한 거잖아 만약에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거를 다 조립하면은 매월 25일 날 월급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불확실한 내가 하는 행위랑 그거 돈 들어오는 거랑 완전히 별개니까 20대인데 돈 모으는 거 잔소리 영상 아무리 봐도 안 되고 옷 사고 꾸미는 게 너무 좋아해요 지금 시간은 많아요 많으니까 이제 즐기다가 늦어막히 30대 중반쯤에 이제 현타가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족될 때 그때부터 아끼면 된다 근데 어 뭐냐 백만 안 사면 된다 그냥 보세옷 같은 거는 그냥 사세요 사다가 현타가 오거든요 근데 비싼 건 사면 안 된다 잔잔바리 돈은 뭐 그것도 아껴야 되긴 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 저도 한 20대 때는 그냥 보세옷 싼 거 티셔츠 이런 거 그런데 관심이 많았는데 아니면은 체중을 증량하면 돼 살 존나 찌면은 옷을 사고 싶지가 않아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저 먹는 거 봤죠 밥 먹고 케이크를 먹어야 됩니다 칼로리가 낮은 치아바타나 이런 거 먹지 말고 크림 들인 거 먹으라고 했죠 크림하고 버터가 빡세게 들어간 거 그런 걸 위주로 먹으면은 살이 확 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는 어 일단 사 계속 사다가 현타가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체중을 늘린다 체중 늘리는 거는 제가 제가 1탄 항사거든요 고기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요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비싼 옷이 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관계가 적으면은 비싼 옷 필요 없어요 저거 보세요 이거 이거 티셔츠랑 여기 츄리닝 바지 요걸로 이제 사시 사처를 하니까 어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다 먼저 살이 찔려면은 탄수화물 설탕 요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갈 데가 없어 불러지질 않는 걸 뭐 이거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어 뭐